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은 텐트에서 인사를 하게 되네요 다른 게 아니라 이벤트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20일에 덕적도에서 음악회가 열려요 그거를 볼 겸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보자였으면 좋겠고 여성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여자분들이 혼자 쏠캠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도전하기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랑 함께 가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으시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빌려 드릴 거고 배편이나 이동수단 등 다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5월 20일에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시간 되시는 초보자 여성 백패커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중 한 분 추첨해가지고 함께 다녀오려고 해요 이 영상 댓글에다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댓글 적어주세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받고 일요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오세요 함께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함께 해주세요 많이 이벤트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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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